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다음 달이면 우리가 수능이 이제 다가왔어요 날씨도 좀 춥고 이제 어느덧 이제 정말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스튜디오는 좀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때쯤인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선생님도 항상 이때 힘들었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힘들었냐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무로 자신의 점수를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점수를 볼 때마다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나의 목표는 이 정도인데 매번 채점을 할 때마다 나는 항상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딱 봤더니 시간은 지금 이제 뭐 한 달에서 조금 남짓 남아있고 내가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한 해만 더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슬럼프에 빠지기 쉬울 때 여러분들이 명언을 좀 찾아보면서 다 알고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지만 잠깐이라도 휴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미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한다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ven miracles take a time 자 기적도 시간이 걸린다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건데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정말로 악착같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성적이 목표한 바대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더 뒤에 나온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여러분의 예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날 최고 점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적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는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했는데 수능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그 위대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매일 내가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왔던 것이 그날 포텐이 터져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봐도 자신감 있게 부딪혀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령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봤었던 내용에서 문득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한자 한자로 공부를 하겠어 라고 꾹꾹 누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Just because it's what has done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렇다고 해서 Doesn't mean it's what should be done 앞으로도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난 3등급인데 난 5등급인데 이랬다고 해서 수능날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3등급 5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정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바로 운명을 완벽하게 바꿨던 신데렐라가 했던 대사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신데렐라라고 하면 누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렸다고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러한 운이 작용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매일매일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지속하게 지속력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명언은 띠로리 If there is any chance to set things right 뭔가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I simply got to try 나는 노력만 하면 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수능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되짚어 또는 결과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노력으로 메꾸시는 거예요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걸 가늠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바로 많이 많이 채워가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에 따라서 연연해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모량 또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으로 가득차게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에 남은 시간을 잘 의미있게 보내기를 응원하면서 선생님의 오늘 퀘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하기예요 자 그럼 우린 다음 TCC에서 또는 메가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